자 707 입니다. 네 특수부대장비. 그렇습니다. 열어 볼게요 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만원 짜리답게 뭔가 고급스러운 케이스에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네 자 오스트리안 오디오 써있구요 OC707 그리고 후면부에 보시면은 요런식으로 로우컷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뚫려 있는게 진짜 신기하죠 네 보시면은 뭐 배선을 어떻게 한 거야 쉽게 요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뚫려있어요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바로 707 네 707 입니다 707 마이크 그 707 하니까 네네 제가 그 인유형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강철부대에서 나왔던 707의 리더였던 네네네 그렇죠 이진봉 이진봉 중사님 그렇죠 이진봉 중사 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길래 깜짝 놀라서 아니 형이 이 사람을 왜 알아 그랬더니 아 네 예전에 방송에서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맞아요 그 707 부대에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그 제가 이제 2016년도에 그 SBS에서 뭐 하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무슨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게 있었는데 리얼 버라이어티는 아니지 그 관찰 예능 같은게 그런게 있었어요 뭐 하여튼 그런거에 같이 출연을 하게 돼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근데 이 친구가 뭐 워낙에 이제 운동도 잘하고 특수부대 출신에 그 방송에서 무슨 국가가 부른다 약간 이런 그런 로언들 그런 방송 있잖아요 그러는데 어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섭외할 그 너무 괜찮은 캐릭터라 방송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철부대를 그러니까요 저는 방송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저는 이제 또 강철부대에서 저기 했었던 그 패널로 나왔던 희철이라고 또 제가 또 친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희철이가 톡으로 이진봉 이렇게 온거에요 너 진봉이래 니가 어떻게 왜 갑자기 둘이 무슨 일로 만났냐 방송일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강철부대라는 걸 찍는데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망할 것 같은 거야 야 그거 누가 보겠냐 사실 그때 가짜사나이가 막 한참 막 이렇게 됐을 때였는데 야 그 포맷을 그거를 TV에서 하면 그거 뭐 보겠냐 약간 이러면서 왜냐면 그리고 타이밍 자체가 너무 좀 늦게 따라갔다 왜냐면 뭐든지 좀 선빵을 먼저 때린 쪽에 쓰는 편인데 그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짜사나이2가 약간 좀 이상하게 되면서 됐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아 그렇구나 둘이 뭐 같이 하는구나 어 뭐 나 볼게 챙겨 볼게 이랬는데 일부를 볼 때 저는 기대를 전혀 안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야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봐야 되겠다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재밌다고 그래서 진짜 많이 봤잖아요 강철부대도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봉이가 엄청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저기 안동에서 카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얼마 전에 서울도 진출해가지고 서울에 분점을 또 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경복궁 근처에서 지금 카페서 월영당이라고 하고 있는데 진봉이가 곧 놀러갈게 아니 그리고 그 그분 개인 유튜브 채널도 제가 봐봐요 네네네 진봉이의 영상일기 장인어른이 대단하시더만 장인어른 턱걸이 하는거 맞죠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 그걸로 대결을 해서 이기면 허락해주겠다 뭐 이거 에피소드부터 해서 그때 스물몇개를 하시잖아 아 그리고 아버님 팔이 뭐 장난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그것도 웃겼어 그래서 그 이후로 챌린지를 또 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푸샵 챌린지 아 맞아요 아버님이 내가 어깨를 낮춰서 뭐 이렇게 하는데 위법가는거 서로 막 와 엄청나시더라구요 그래서 진봉이랑 이제 그 진봉이 결혼한 와이프 분이랑 같이 저희 살롱에 놀러와가지고 영상도 진봉이 영상일기에 들어가는 그 영상도 찍어왔고 가시고 근데 그래서 707을 하기 전에 갑자기 707 특수인무단이 생각이 났어요 707 특수인무단은 이제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소속에 직할 특수인무부대로 2019년도 이제 대대에서 단급으로 격상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특전사 중에서도 또 시험을 봐가지고 가는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 특수부대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뭐 최고의 특수부대 중에 한 곳인데 거기 이제 707 마이크를 하기 전에 707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니 계속 마지막으로 요 질문만 할게요 그 내가 한 군데만 가야 된다 어디 가고 싶어요? 아 특수부대 중에? 어 이번에 강철부대 나왔던 데 중에 한 군데를 가야 한다? 저는 707 707? 멋있더라구 707이 너무 멋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그 UDT도 멋있었는데 일단 UDT랑 해병대는 제가 왜 제외를 했냐면은 일단 물이 있잖아? 응 아 졸리네 아 물러가 계신 듯다 물은 너무 물은 물놀이만 어 군대인데 특수부대인데 물까지 껴서 간다? 너무 힘들다 나이가 707 또 대테러 작전에도 그쵸 물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잖아요 707이 훈련할 땐 당연히 기본 훈련하겠지만 뭐 UDT라든가 아니면 그때 또 나왔던 그 저기 뭐지? 시가전? 아니 저기 있잖아 그 중에 이제 구하는 데 있잖아 SS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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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요랑 UDT랑 해병대 이런 데는 그 바다를 끼고 이제 가는 그 무대라는 게 너무 생각만 해도 바다 출신인데 바다르시란 나 물놀이만 좋아 물놀이만 좋아 그래서 707이 제일 707이 덜 힘들 거다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이 되는 느낌으로 멋있어서 호랑이잖아요 또 마크가 까만 옷도 멋있고 그렇습니다 은총씨는 어디 그 중에?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SS요 SS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구하는 곳 그러니까 맞아 구하는 곳 그래서 그런 게 좀 오히려 멋지지 않나 그러니까 생명을 좀 구한다는 느낌이 있고 맞아요 나머진 다 제압하는 느낌이다 저는 좀 약간 게임할 때도 약간 저기 뭐야 탱커나 힐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의외네요 구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 싸래는 걸 좋아할 것 같은 내가 다 막아줄테니 넌 가라 아까 이런 느낌 그렇군요 어 굉장히 의외 캐릭터성을 보고 X가 싸라 내가 뒤에서 피를 주겠다 아니면은 딜러가 적장에 목을 따기 위해 내가 문빵을 해주겠다 약간 의외 캐릭터요 자기가 직접 목 따라갈 것 같은데 제가 약간 그런거 좋아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다 그렇습니다 707 하나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를 대략 한 5분 벌써 5분 정도 했나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OBS 살펴보면 6분을 가까이 있을 때 어차피 이거 현빈님이 굉장히 많이 잘라내셨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핸드헬드 트루콘덴서 모컬 마이크 OC707입니다 어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뚫린거 하나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컨덴서는 아니었고 다이나미 같은 구걸을 해준다 48볼트를 어 이제 팬텀파워를 구동을 시켜야 하는 다이나미 였는데 그러니까 컨덴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로 48볼트가 들어가면 그냥 컨덴서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컨덴서의 장점과 다이나믹의 장점을 섞어 놓은 그런 마이크라고 했었죠 결국에는 48이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다이나믹은 다이나믹이었다 정말 좋은 다이나믹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오스트리안 오디오에 이번에는 OC70C 아예 가격대도 확 올려갔고 진짜로 이번에는 그냥 컨덴서입니다 60만원이에요 59만 8천원 굉장히 비싸죠 진짜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싸울 수 있는 214 보다도 비싼 가격이니까 많아지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OC70C 출시기념으로 2월 10일까지 헤드폰을 줘요 이게 지금 한 17만원 상당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클로즈트백이니까 녹음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히치아이 엑스 15 받아 가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설명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원치 않는 소음을 차단하는 동시에 목소리에 깊이 있는 볼륨감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의 모든 방향에서 방해받지 않은 상태로 캡슐에 들어가도록 해준다 캡슐에 접촉점을 최소화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여기 이렇게 그 띄어 놓은 게 이게 너무 디자인적으로 야 이거 대서는 어떻게 한 거야 우리가 막 이런 거 저번에 봤었죠 아주 독특합니다 자 이게 뭔가 자꾸 여기다 뭐 이렇게 뭐 손가락을 이렇게 너무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트루 컨덴서 테크놀로지 오픈업 컨딩 테크놀로지 동급 최고의 핸들링 및 마이크 클램프 소음 억제 그리고 네 2차 로우컵 필터 피드백이 별로 안 난다고 하고요 까다로운 라이브 환경을 고려한 다이캐스트 바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컨덴서 캡슐 나와 있죠 컨덴서 캡슐 네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발된 OCC-7 컨덴서 캡슐은 오스트리아 노디오의 스몰 다이어프램 마이크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라지 다이어프램이 아니고 스몰 다이어프램으로 네 핸드헬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자세한 오픈어쿠스틱 테크놀로지에 대한 또 설명과 아까 위쪽에서 다 살펴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저희는 요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폴라 패턴 폴라 패턴은 지금 단일 카디오이드 패턴 하나죠 네 단일 카디오이드 변경이 불가능하구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가까이 붙었을 때 가까이 붙었을 때 이제 저음 쪽에서 이제 그 근접 효과가 조금 나타나면서 저음이 이렇게 부스트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리에서 이렇게 쟀을 때는 1000대에서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고 5000에서 내려왔다가 10000에서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프리컨시 레인지는 20에서부터 시작하진 않구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컨덴서들이 20에서 20000인데 얘는 70에서 시작을 합니다 라이브가 좀 주목적이다 보니까 일부러 그 로우 쪽을 조금 더 내려놓은 느낌이 있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급격하게 툭 떨어지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150dB 네 150dB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브 현장에서 활용을 하시는데 아주 좋은 피지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베이스나 이제 드럼 소리가 들어오는 영역은 이제 부밍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쳐낸 느낌이 있네요 네 로우는 이렇게 쳐내고 있고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일반적인 컨덴서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라이브에 특화된 이런 스펙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340g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저희가 녹음한 사운드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거의 이제 214랑 같은 급이기 때문에 가격도 완전히 다이렉트 비교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214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연곡은 네 엔터 샌드맨 메탈리카 네 메탈리카 엔터 샌드맨 전설의 영상을 남긴 게 있죠 그쵸 서정적인 약간 팝재즈 같은 느낌의 편곡으로 누가 올려놓은 영상 진짜 배를 잡고 굴렀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은철씨가 그거 하자고 그래갖고 팔짱도 없는데 그리고 오늘 또 간만에 느꼈어요 아 우리가 엔터 샌드맨을 쳐보기나 쳤지 이제 노래를 불러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네 맞아요 가사를 처음으로 오늘 읽어봤죠 그것도 그고 음이 생각보다 많이 높았다 어 그렇더라구요 네 네 으악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쁘게 부르려고 하니까 되게 높아요 어 맞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대단한 보컬이었다 대단한 보컬이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단한 보컬 메탈리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샌드맨 맞습니다 여러분 네 엔터 샌드맨 맞습니다 네 엔터 샌드맨 맞습니다 이게 부르면서 현타가 되게 세게 오더라고 알았습니다 사운드 좋네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사운드였고요 이번에 나레이션인데 저희가 이제 2022년이 되면서 나레이션 기조를 바꿨죠 예전에 저희가 농부 후환으로 한 2년 동안을 했었는데 이제 좀 지겨워져가지고 이제는 그 N뉴스 N뉴스에 들어가가지고 생활 문화 영역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기사를 저희가 이제 읽는 것으로 했는데 코로나19로 폐 이식한 남성 재감 혐오 근황이라는 뉴스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폐가 심하게 손상돼 양쪽 폐를 모두 이식한 미국 6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다시 걸렸으나 무사하게 퇴원했다고 미국 건강의학 포털 웹MD가 22일 보도했습니다 건강 포털 웹MD가 네 웹MD가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들어봅니까 우리 707 전설의 부대 707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굿나잇 Take my hand Up to never never end 좋네요. 강하네요. 사운드 굉장히. 되게 단단하게 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나레이션 들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로 폐가 심하게 손상돼 양쪽 폐를 모두 이식한 미국 6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다시 걸렸으나 무사하게 퇴원했다고 미국 건강의학 포털 웹MD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운드 진짜 짱짱하네. 네. 근데 여기서 딱 티가 나네요. 그 나레이션을 하니까 약간의 커트된 게 라디오적인 느낌을 좀 준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나레이션만 바로 일사 들어볼게요. 코로나19로 폐가 심하게 손상돼 양쪽 폐를 모두 이식한 미국 6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다시 걸렸으나 무사하게 퇴원했다고 미국 건강의학 포털 웹MD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약간 이것도 좀 살아있는 반면에 코로나19로 폐가 심하게 손상돼 양쪽 폐를 모두 이식한 미국 6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다시 걸렸으나 무사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꺾여있는 거가 이런 데서는 좀 티가 나았다. 로우가 이제 빠져 있고 그리고 확실히 214가 워낙에 하위 쪽이 되게 잘 강조가 돼 있는 마이크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707이 미들 때역이 굉장히 땡땡하고 엄청 뭔가 미들이 둔한 느낌은 아닌데 진짜 그 존재감이 엄청 센 느낌 그래서 라이브로 했을 때 그런 보컬이 딱 잘 들려야 하는 그 영역들을 엄청나게 잘 강조를 해주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진짜 짱짱합니다. 사운드가 네. 기타 비교해볼게요. 비교해볼게요. 707 네. 약간 매워. 미들렬 여기. 그런데 컨덴서는 컨덴서네요. 해상도가 선명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갑자기 214가 되게 프랩트하게 들리죠? 어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프랩트한 느낌은 아닌데 자 그럼 여기서 보컬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네. 어 이게 214였고요. 707 707 이게 라이브 때는 확실히 뭐 당연히 라이브 때 214를 쓸 수는 없지만 이게 이 마이크가 다른 마이크보다 앞으로 좀 치고 나가는 게 확 좀 다를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땡땡함이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엔지니어와 소통을 잘해서 무대 그 사운드 테크닉을 좀 잘 해야지 결국에는 또 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이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1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단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나 미들로우 때역이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가 있고 하이 쪽에서 이렇게 들려가는 성향이라면 얘는 707 밑단은 꺾여 있는데 밑단에서 올라온 믿을 때 여기서 확 올라갔다가 하이에서 약간 이 정도만 네네네. 그런 느낌에서 이제 성향 차이가 좀 보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라이브에 특화되어 있는 컨덴서라는 건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그런 소스를 수음하고 싶을 때 다이나믹의 영역을 벗어나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드라이소스만 잠깐만 비교해 볼게요. 네네. 드라이소스 들어보겠습니다. 214 했고요. 707 드라이. 사이가 많이 난다. 이게 공간계에 묻혀 있을 때는 잘 못 느껴졌다가 드라이로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더 극명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들의 색채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나레이션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는 확실히 좀 노래를 하고 무대에서 맞아요. 그런 쓰임새가 보여지고 이게 사실 그 노이만 KMS 105 이 마이크가 100만 원 지금 때인데 이 마이크보다는 조금 아래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사는데서 약간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의 약간 좀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무대에서 쓸 목적이 아니라면 스튜디오 용으로는 막 그렇게까지 뭔가 딱 추천을 해드릴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퀄리티를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악기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707의 가장 특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사운드 차이가 기존에 저희가 들었던 컨덴서들하고는 확연히 좀 차별화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OC707 같이 보셨고요. 쓸데없는 707 얘기를 앞에 너무 많이 하긴 했지만 덕분에 재밌게 잘 리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마이크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심히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서 뮤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